안녕하세요. 주말 잘 지내셨나요? 요즘은 월요일이 좀 두렵습니다. 주말을 지내고 나면 여기서 큰 사건 펑 터지고 저기서 큰 사건 펑 터지고 월요일마다 세계 곳곳에 자연재해와 큰 사건 사고를 전해드리는 게 아예 주간 행사처럼 돼버려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모로코의 대지진 소식이 오늘은 뉴스를 장식하고 있네요. 그 외에도 사실 오늘은 9.11 사태가 발생한 지 22년 되는 날이죠.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 잘해드리겠고요. 미국에서 코로나가 슬금슬금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서 일부 지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좀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중국의 그 1대1로 프로젝트 아시죠? 그 1대1로 프로젝트를 겨냥한 미국의 인도와 중국과 아 중동 죄송합니다. 인도와 중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이 경제 연결 라인 프로젝트가 공개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요즘 돈 잘 벌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어떤 제품을 만들면 대박 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인공지능 책 GPT에게 묻고 또 똑같은 질문을 와튼스쿨 천재들에게 했는데요. 과연 어느 쪽이 훨씬 더 나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어느 쪽이 이겼을까요? 이건 오늘 그 보너스 스토리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출퇴하신 구독자님들을 반영했고요. 처음 오신 시청자분들은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모로코의 대지진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로코의 마라케슈라는 지역에서 발생한 강진 소식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8일 밤 11시 11분쯤 이곳에서 진도 6.8도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한밤중에 발생한 이번 지진은 모로코의 문화유산인 대형 이슬람 첨탑이 휘청일 정도의 강력한 흔들림이 발생했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죠. 북아프리카 모로코를 강타한 120년 만에 최강 지진으로 인한 희생자가 2,2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구조작업이 계속되던 어제는 규모 4.5의 여진이 또 관중이 되고 그래서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에도 필사의 생존자 구조작업, 수색작업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모로코 당국은 군대까지 동원을 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만 구조대의 접근이 어려운 산간지역의 피해가 사실상 커서 사상자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모로코 구경일간지 르마탱은 어제 현재까지 이번 지진으로 2,200여 명이 희생당했고 3,0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잠정 짓게 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의 수가 많은 데다가 실종자의 구조와 수색작업이 계속 진행되는 터라 사상자의 숫자는 앞으로 더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점은 희생자가 최소 2,500명에서 지금 말씀드린 게 한 2,200명 정도인데 앞으로 더 늘어나서 최소 2,500명에서 최고 10만 명까지도 될 수 있다. 10만 명까지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자 관련 그 예상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구조작업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먼저 구조작업입니다. 강진 피해지역에서는 필사의 실종자 구조 수색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지역의 험준한 산세와 취약한 도로 여건 때문에 구조대의 발목이 잡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가족을 잃은 생존자들이 절규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리고 있다는 현지의 소식입니다. 구조대는 구불구불한 산악도로를 따라서 어렵게 어렵게 피해지역에 접근을 해야 합니다만 지진이 산을 뒤흔들면서 떨어져 나온 암석이 곳곳에 도로를 완전히 막아버린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진과 추가 붕괴 우려 등등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진이나 금이 간 건물의 추가 붕괴를 우려해서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노숙에 나서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대 도시의 건물과 벽은 지진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았겠죠. 아주 오래 몇천 년 전에 지은 이런 것들. 그렇게 지진 설계,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모로코에서는 지금 전례가 없는 강력한 진동 때문에 속수무책의 피해를 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모로코 정치인들, 피해를 당한 그 나라 모로코, 그 나라 정치인들의 지극히도 이기적인 행위까지 전해지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게 그제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현지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모로코 정부가 이번 재난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해외에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많이 가는데 해외에 지원을 받는데 사실 상당히 모로코 정치인들이 소극적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일간지 르몽드는요. 모로코가 공식 지원을 요청한 그런 나라는 예를 들어서 모로코가 우리 좀 도와주세요. 도와줄 역량이 됩니까? 그러면 좀 도와주세요. 라고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한 나라는 딱 4개 나라랍니다. 스페인, 트위니지, 카타르, 그리고 요르단. 이 4개 나라한테만 모로코가 공식 지원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왜 4개 나라만 해요? 40개국, 아니 전국에다가 전 세계에다가 다 요청해서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으면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빨리 협조를 받고 빨리 사상자를 구하고 또 혹시 모르는 그런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생존재를 구조해내야죠. 이와 관련해서 미국 지질연구소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희생자는 3천에서 1만 명 그 사이가 될 가능성이 35%로 일단은 그게 가장 높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만 명을 넘어서서 10만 명까지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좀 브로드하긴 한데 너무나 브로드하긴 한데 1만 명 이상 10만 명 이하 그 사이가 될 가능성도 무려 21%로 전망을 했습니다. 더 문제는 10만 명이 넘어갈 확률이 있다. 라는데 10만 명이 넘을 확률 6%로 전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자와 부상자 외에 이번 지진으로 어떠한 형태의 피해를 입은 모로코 국민들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를 입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모로코의 국민들은 무려 이미 30만 명 이상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전 세계의 도움의 손길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또 모로코 정부는 정치인들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요. 국민들을 구조하고 살려내는 그것에만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주기를 그런 마음을 멀리서나마 전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은 이곳 미국에 9.11 사태가 발생한 지 22년 되는 날입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했으니까 오늘로 꼭 22년 되는 날입니다. 9.11 테러 22주기를 앞두고 지난 주말 희생자 2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22년이 지나서 확인이 돼 신원이?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너무나도 처참한 피해 현장에서 유해가 발견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신원을 밝혀지지 못한 희생자들이 적지 않다라는 이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잊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뉴욕시 검시관실이 DNA검사를 통해서 9.11 당시 세계무역센터에서 희생당한 1648번째 희생자와 1469번째 희생자 이 두 명의 신원을 뒤늦게 남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희생자들의 이름 등 자세한 정보는 유적의 요청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9.11 희생자의 신원이 마지막으로 확인됐던 것은요 2년 전인 지난 2021년 9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년 만에 또 추가로 두 명이 확인됐는데 확인된 두 명의 희생자는 한 명은 남성 그리고 한 명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20여 년이나 지나서 뒤늦게 신원이 확인되는 거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원이 지금까지 안됐으면 안되는 거지 20년 후에 뒤늦게 되는 건 또 무슨 이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건 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이번 신원 확인에는 기존보다 더 정밀하고 기존보다 더 빠른 소위 차세대 DNA 염기서열 분석 기술이 사용됐다라는 정부의 발표입니다. 아 그럼 이제 당시 희생자의 신원이 거의 다 확인되겠네 거의 다 확인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 그게 또 안타깝게도 꼭 그렇지 말은 않습니다. 이 같은 지금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9.11 희생자의 약 40%인 1100명 정도의 신원은 현재까지의 기술로도 확인을 할 수 없거나 또는 확인할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점이 여전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적인 그런 기술 발전을 이루어서 조금만 흔적이라도 있다면 끝까지 신원 확인을 해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9.11은 그러니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셈입니다. 미국에서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나 비극적인 사태를 꼽는다면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9.11 사태일 거고요. 다른 하나는 아마도 코로나 팬데믹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코로나 팬데믹도 어쩌면 현재 진행형일지 모를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을 하면서 일부 학교와 일부 기업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월시 비저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가을이 되면서 다른 호흡기 질환까지 퍼지자 각 학교와 각 회사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미국 내 몇몇 학교에서는 마스크 의무화를 잠정적으로나마 실시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수업을 아예 연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팬데믹도 많이 들었던 그런 얘기죠. 수업 연기, 수업 중단 그런 얘기, 마스크 의무화 이런 얘기 이게 잠정적으로나마 실시되는 곳이 몇 군데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켄터키주와 텍사스주의 일부 학교들은 코로나19와 독감 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증가를 이유로 해서 일시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헐리우드의 유명한 영화 투자자 라이언스 게이트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산타모니카에 있는 본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되자 지난달 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캘리포니아 주의 여러 업체들도 직원들에게 사내 이메일을 보내면서 몸이 좋지 않다면 출근하지 말라라고 공지했습니다. 아직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조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더 악화되면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할 그런 전망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최근 30일간 코로나 확진 사례 73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이런 조사는 전달에 비해서 3배가 늘어난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가 주정부 차원에서 음력서를 공립학교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공립학교 공휴일 음력서를 지정한 거 얼마 전에 내가 뉴스에서 들었는데 송혜코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라는 생각하신 분들 모범생이십니다. 그때 그건 뉴욕시였고 이번엔 뉴욕 주정부 차원입니다. 뉴욕주의 캐시 호컬 주지사가 지난 주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레이스 E 뉴욕주 하원의용 등이 추진을 한 이 개정 법안은요. 현행 법에 규정된 공립학교의 공휴일 그 명단에 설날 음력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특히 이 법에는요. 이 설날이 중국설 즉 차이니스 뉴 이어 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음력설 에이시안 루나 뉴 이어 라고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통학버스 운전사 스쿨버스 운전사가 부족해서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거나 학생들이 집에 밤늦게 도착하는 그런 웃지 못할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 하워드 카운트의 경우에는요. 개학 첫날이었던 지난달 28일 통학버스가 1시간 늦게 도착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무리 스쿨버스 운전자가 부족하더라도 미리 대비하지 못한 교육감의 책임이다 라면서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육감은 아니지만 교육구의 고위 공무원이 사퇴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하워드 카운트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메릴랜드의 가장 큰 도시인 볼티모 사이에 있는 그런 교육군데 학생인과 무려 5만 7천명인 대형 교육굽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여러 학군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워드 카운트 옆에 있는 프린스 조지 카운트에서는요. 스쿨버스 운전자 정원 1200명 가운데 21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카고시 공립학교들 역시 필요한 운전사를 절반밖에 구하지 못해서 학생들에게 대중교통카드를 제공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버스타고 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버스타고 와 이거 카드 줄게. 버지니아주 샬러츠 빈은 새학기에 통학버스 노선 12개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켄터키주의 최대 학군인 루이빌 제퍼슨 카운트에서는요. 스쿨버스 운영 차질로 인해서 개학 첫날 일부 학생들이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이 학군은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일주일 넘게 아이의 수업을 중단했었습니다. 이처럼 스쿨버스 운전사가 부족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로는 아주 간단한 이유가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전문가들은 각 학교들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스쿨버스 운전자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해온 것으로 분석된다라면서 너무 낮은 임금이 주원인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스쿨버스 운전사들이 지금 저임금으로 지적되는 게 사실 어제와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스쿨버스 운전사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충분한 대우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매운 과자를 먹는 챌린지에 도전했던 14살짜리 소년이 숨지는 사건이 지난주에 발생한 바 있죠. 이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하자 이 과자 제조업체가 결국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 파퀴칩스라는 과자였는데요. 이 파퀴칩스의 제조업체인 파퀴라는 회사가 결국 생산 중단을 선언하고 소매업체들에게는 자사제품의 그 물건을 판매하지 말라라는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 파퀴는 공식 홈페이지에 성명을 대고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사람이나 잘 못 먹는 그런 어린이 그런 사람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라벨에 분명히 씌어져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소매업체와 협력해서 부득이 진열대에서 우리 제품을 빼기로 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 포장지에는 실제로 쓰여져 있는 문구가 이렇습니다. 챌린지를 할 수 있는데 이 챌린지는 매운 음식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이 챌린지를 해야만 한다라는 경고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챌린지는 뭐냐면요. 아주 극도로 매운 과자를 먹고 몇 시간 동안 물이나 우유나 이런 음료수를 절대 먹지 말라. 이게 챌린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무슨 챌린지예요. 우둔한 짓이지. 미련한 짓이지. 여하튼 앞서 지난 3일 메사추세스주의 14살짜리 청소년이 이 과자를 먹고 그런 챌린지를 한다고 하다가 복통을 호소하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정식 명칭이 파퀴 칩스라는 이 과자는요.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고추로 알려져 있는 리퍼 고추와 바이퍼 고추를 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퍼 고추라는 것은 매움의 정도를 보여주는 스코빌 지수가 220만에 달합니다. 220만이 얼마나 매운 건지 잘 와닿지 않으시죠?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맵귀로 유명한 우리 한국의 고추, 청양고추. 이 청양고추의 스코빌 지수가 4천 높아야 만 그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리퍼 고추는 스코빌 지수가 만이 아니라 무려 220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퍼 고추의 맵기가 단순 비교로만 한다면 청양고추보다 무려 220배 이상 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탈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의 이런 과자.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과자를 만들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에 있는 한인마트에 가면요. 라면 코너를 가면 아주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라면 코너에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인분들은 라면 코너에서 그저 무슨 예를 들어서 신라면이나 옷조기 진라면 정도 이렇게 고르는데 저쪽 끝에 있는 무슨 불닭라면이라든지 불닭볶음면 또는 열라면, 남자라면 등등등 비교적 맵다라는 라면을 골라가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난코리안, 즉 외국 사람, 외국 젊은이들입니다. 매운 라면 이름을 보니까 그쪽에 가면 이름도 가지가지예요. 매운 라면 이름. 심지어는 불닭라면 갖고는 안 되겠는지 핵불닭라면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매운 맛의 영향. 이렇게 한류의 영향을 수도 있는데 한류의 영향으로 매운 걸 찾는 외국인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파큐칩도 어쩌면 이런 한류의 영향에 득을 좀 보고 싶었는지 매워도 너무 매운 과자를 만들었다가 이번에 판매 중단 사태까지 낳고 말았습니다. 정확한 사인 분석은 안 나왔습니다만 한 명의 또 안타까운 청소년이 또 희생되는 이런 일까지 발생했잖아요. 과자 먹고 사망한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청양고추보다 220배 매운 고추로 만드는 과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그런 거 챌린지 하라고 또 여기다 써놓고 하지만 챌린지를 하되 건강한 성인만 해야 된다. 이게 써놓을 일이냐고요. 무슨 약품도 아니고. 판매 중단 잘된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시중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매운 거에 빠져있는 젊은이들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노인 정치인 관련 구속기사입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의 이른바 30초 얼음 땡. 30초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얼음 땡 한 것처럼 서 있던 그 사태. 소위 30초 얼음 사태라고 불리우는데 그 사태로 인해서 고령 정치인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83세인 랜시 펠러시 하원 의원이 내년 11월 총선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년 11월 총선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랜시 펠러시 하원 의원은 상원 의원은 자신의 X 이 X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트위터였죠. 구 트위터인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 시 샌프란시스코의 가치를 발전시키고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제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건물 정치인 중에 한 명인 그 낸시 펠러시 의원 다음 선거에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무려 20선 의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19선입니다. 진보 성향의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의 대표적인 정치인인 낸시 펠러시 의원은 40대 초반까지는 사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지내셨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보궐선구에서 당선돼서 그때 47살, 47살 나이래 늦가기로 정계에 입문했었는데 지금 83살까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19선 하원은 2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곱하기는 하시면 안됩니다. 낸시 펠러시는 2003년부터 약 20년간 민주당을 지금 실질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는 민주당의 실세 중의 실세입니다. 그런데 이참에 미국 정치인들 나이를 한번 쭉 훑어볼까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올해 80세 트럼프 전 대통령 올해 77세 그리고 미치 맥커넬 상원의원 올해 81세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낸시 펠러시 상원의원 83세 그런데 여기 나이 끝판왕은 따로 있습니다. 현역 최고령 정치인은요 민주당의 다이안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입니다. 올해 나이 90세 90세 올해 나이 90살 고령 정치인에 대한 미국인들의 그 여론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분위기점에 있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그럼 이제는 나이를 떠나서 미국 정치권의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전해드릴 이 소식은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정치권을 넘어서서 경제와 미국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베트남을 방문해서 양국 관계 강화와 양국 경제 협력 확대를 전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엔 중이라는 서기장의 초청으로 이틀간 현지를 국빈 방문하기 위해서 지난 주말 하노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1년 1월 대통령이 취임한 바이든이 베트남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은 이번 방문에서 지난 10년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머물러 온 양국 관계를 최소한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전략적 동반자로 한 단계 높이는 그런 방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웬만한 나라들과는 기본적으로 동맹관계를 맺지 않는다라는 소위 비동맹을 표방하고 있는 베트남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 관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아주 기본적인 관계예요. 높은 단계도 아닙니다. 아주 기초적인 협력 관계가 포괄적 관계인데 그 포괄적 관계를 맺은 나라는 한국, 인도, 러시아, 중국 4개 나라뿐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베트남은 지난 1975년 베트남 공산화 이후 외교 관계를 단절했었다가 지난 1995년 그때 국교를 정상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어서 10년 전이었던 2013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소위 포괄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때 아주 기초적인 협력 관계 그런데 이번에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한지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음으로써 베트남은 미국도 한국과 비슷한 반열의 그런 동맹 관계로 정립을 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베트남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얻으려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미국이 노리고 있는 것 즉 지금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기반을 베트남을 통해서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중국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세계의 공급망을 베트남으로 어느 정도 옮겨서 확충하는 등 경제 협력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반도체 산업에 관한 협력도 선언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히토류 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방금 전에 제가 지나가듯이 얘기한 그 말 그 단어 그 용어 히토류 히토류가 어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베트남과의 관계 강화를 맺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반도체 등 모든 첨단 기기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과학물질이 바로 히토류인데요. 지금까지 그 히토류는 사실상 중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미국은 이제 이를 베트남에서도 조달할 수 있게 된다면 중국이 쥐고 있는 몇 개의 목줄 가운데 하나를 풀어내게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번에 베트남에게 공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중국 다음으로 히토류 매장량이 많은 국가입니다. 자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경제입니다. 정치도 곧 경제 논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입니다. 바이젠 대통령이 이번 베트남 방문에는 미국 내 대기업 CEO들도 대거 동행했습니다. 인텔 구글 앵커 테크놀로지와 보잉 등 대거 기업 거대 기업 대기업들 고위 관계자들도 이번 방문에 동행을 해서 양국 간의 비즈니스 회의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이들도 나름 다 계산기 두드려보고 동행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텔은 베트남 남부에 반도체 조립 공장과 반도체 테스트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과의 관계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들 베트남 내에 있는 사업에 인텔이 득이 될 수도 있음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보잉은요. 보잉 737 MAX라는 기종의 여객기를 베트남에 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라 무려 50대를 베트남에 판매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의 무기류 등 군수물재를 수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러시아제 무기를 수입해서 군 현대화를 진행해 온 그런 나라인데요. 이번에 무기 수입차를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바꾸려는데 관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장을 보니까 러시아 무기? 별거 없네. 저것밖에 안 되라는 생각을 여기저기서 했을 건 당연한 얘기니까 베트남이 이제 안되겠어 러시아 것 같고 라는 생각을 갖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결국은 미국 밖에 없는데 미국 무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미국이 잘 됐다 싶으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기업 CEO들이 일제히 베트남에 날아가서 지금 관계 광화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자, 얘기가 나온 김에 미국의 경제적인 면에서의 추진하는 스토리 하나만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많이 들어보셨죠? 잠시 후에 제가 설명 간단하게 드릴텐데 그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맞설 미국판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출범했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라는 것은요 하나의 대륙을 하나의 길로 연결한다라는 쉽게 보면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중국에서 시작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하는 육상과 해상의 현대판 실크로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에 맞서서 인도와 중동을 거쳐서 유럽의 철도 그리고 항구 등을 연결하는 새로운 미국판 구상을 출범시켰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유럽연합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이번 G20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도 같죠? G20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구상을 합의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좀 깁니다. 공식 명칭은 India Middle East Europe Economic Corridor 라고 했는데 줄여서 IMEC 라고 하는데요.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통로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Corridor 라는 것이 복도, 통로, 회랑 뭐 그런 뜻이니깐요. 회랑이란 말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원래는 한국 뉴스나 여러 가지를 보니까 유럽, 중동, 경제 회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회랑이란 말이 미국에 사시는 우리들한테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로라고 제 나름대로 바꾼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군요. 회랑이라는 뜻도 복도, 통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좀 옛날에 오래전에 쓰던 그런 얘기죠. 미국은 해당 나라들과의 설립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 MOU도 이미 체계를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불참했고 대신 리창 총리를 대리 참석시킨 이번 G20 회의에서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또 하나의 다국적 이니셔티브를 발족시킨 것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판 일대일로가 일단 그 협력에 대한 각 국가 간의 협의는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스토리는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돈 벌려면 챗GPT에 물어봐라 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돈 벌고 싶다면 챗GPT에 먼저 물어봐라 입니다. 인공지능 AI의 간판주자인 챗GPT가 사업 구상에서도 세계 최고급 경영대학원 학생들을 능가했다 라는 그런 판정이 나왔습니다. 월스 리저더는 펜실베니아대 경영대학원 와튼 스쿨 학생들과 챗GPT4가 제시한 신제품 구상을 분석해서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제의 내용은 대학생들에게 50달러 이내의 가격으로 50달러가 안되는 50달러 이내의 가격으로 세상이 통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인간을 대표하는 선수로 나선 와튼 스쿨 학생들이 제시한 새로운 사업 200개를 임의로 선택했습니다. 챗GPT에는 아이디어 100개를 먼저 만들겠구요. 그리고 나서는 과거 실제 성공했던 사례를 몇가지 소개를 해준 뒤에 이를 통해 훈련을 좀 시키고 그리고 나서 추가로 100개를 더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AI를 대표하는 챗GPT에서는요. 어떤 상품들이 나왔느냐 접이식 빨래통, 기숙사 요리키트, 강의실 의자에 깔 인체공학적인 방석 등 새로운 사업 구상이 봄물 터지듯이 나왔습니다. 판정단은 그 아이디어의 양이나 그리고 아이디어의 평균적인 퀄리티, 질 그리고 탁월한 아이디어의 숫자 등 이 세가지 기준으로 해서 양측의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챗GPT는 1시간 정도의 인간의 훈련과 지시를 받은 뒤에 200개의 사업 제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인간이 아이디어 200개를 내는 데는 보통 며칠씩 걸렸다라는 점 그것도 와튼 스쿨 학생들이 그 점을 고려하면 AI의 완성이었습니다. 시간적인 면에서는 이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런데 컴퓨터가 시간이 빠를 것이다 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문제는 아이디어의 퀄리티겠죠. 아이디어의 퀄리티, 질에 대한 평가는 객관성을 위해서 소비자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를 들어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로 세상에 나오면 구입할 의향이 얼마나 있느냐 라는 물음을 무작위 소비자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챗GPT4는 와튼 스쿨 학생들을 완전히 능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챗GPT 기계가 만든 거에 투표를 다 했다는 거죠. 이게 누가 만든 건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인간이 내놓은 제시문은 평균 구매 확률이 40%로 산출됐지만 챗GPT의 초기 아이디어는 47% 그리고 성공 사례를 입력한 후에 기계가 AI가 내놓은 그 사례는 챗GPT4죠. 그러니까 그 사업 구상은 평균 구매율이 49%까지 높아졌습니다. 결국 챗GPT가 제한된 시간에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도 평균적으로 더 훌륭하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더구나 400개 이상의 사항이 10% 인간 200개 챗GPT 200개 합해서 도합 400개 400개 이상의 아이디어의 사항이 TOP10에 해당하는 사업안 40개 중에는요 무려 35개가 챗GPT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당한 신뢰도를 갖춘 아이디어를 얻어낼 새로운 소스가 생겼다 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라고 흥분을 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 보태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과 기계가 이제는 대결이라는 개념보다 누가 이겨 이세돌이 바둑이기야 누가 이겨 어떤 대결이라는 개념보다 협력이라는 개념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꼽고 싶습니다. 인간은 결국 기계가 해야 할 일을 우리 인간이 구상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일을 맡으면 되고요. 그리고 기계는 인간이 부여한 그 임무와 관련해서 최선의 것을 찾아내주는 일을 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기계가 찾아준 그 내용을 갖고 실천을 하고 그래서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갖는 일 또한 인간이 맡게 되고 그런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미래의 어느 날 제가 말한 제가 말한 이 말대로 인간과 기계가 아이디어란 아주 최상의 협력관계를 이루어내서 우리 미래가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열혈구적자님들에게는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